나도 지친다 지쳐 노상택이 그 인간한테 언제까지 쫓겨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 한판 붙고 말아야지 그래 충무로 사무실에는 당분간 못 나가니까 내가 연락할게 내가 아 알아봤어? 예 형님 예상이 맞습니다 그때 만수가 신정부 단장 납치한 건 조명국이 사주를 받고 한 겁니다 요즘도 만수는 조명국이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조명국이는 뭐 하던 놈이야? 강기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집 모든 사업을 도맡아서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조명국이 그놈이 강기태 아버지를 배신 때리고 장철환이 밑에 붙은 거구만 맞습니다 근데 강기태 그놈은 날벼락을 맞고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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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한 놈